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단단히 국민들을 옥죄 모양입니다. 국민들의 자유를 심하게 훼손시키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발휘하는 그런 모임이나 시위 등을 모두 다 제압할 그런 의도로 갖고 있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에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훨씬 큰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때로는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악용되는 경우에는 반대자를 탄압하거나 반대자를 옥죄거나 반대자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아주 악법으로 전용될 수가 있습니다. 정청 내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불황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8월 20일 날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이 원욱 의원은 강력수칙을 어길 경우에 긴급체포를 가능하게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가는 법을 통과시킬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밖의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의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가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2020년 4월 15일 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장악한 국회를 통해서 이들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소급 적용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가 성북구 장이동 소재 파랑제일교회와 정광훈 단임 목사를 상대로 다음 주 중에 치료비와 파랑제일교회 때문에 서울시 지하철 수입이 감소했다는 어처구니 이유를 들어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8월 31일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약 5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통을 내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와 목회자를 상대로 행해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 공건적의 폐학체인 그런 공격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측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K님입니다. 감염되는 장소는 지금 전방위적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라고 못을 박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 내에서만 천명이 나왔다고요? 코미디도 이런 개코미디가 있겠습니까? 말잔치를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잔치라고 부릅니다. 그만들 하세요. 그만들 괴롭히세요. 이런 댓글을 남겼는데 저는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국민은 가제가 아닙니다. 국민은 더더욱 붕어는 아닙니다. 국민은 머리가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추진되고 있는지 누가 추진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L님입니다. 코로나 확산은 초기에 중국인 입국자를 막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징벌적 배상, 이른바 구상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당국에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구상권은 전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과 방역당국에 수백조 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L님의 이야기가 실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님은 일의 옳고 그름과 선후를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창렬하게 된 근본 요인은 초기 방역당국에 실패했고 그 초기 당국의 방역의 실패는 대만의 성과와 한국의 성과를 비교하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사협회 6, 7차례에 걸치고 있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어떤 이유에 했었는지 훗날 알려지게 되는 것은 그것이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방문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과 깊은 관련이 있었구나 하는 부분이 속속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4.15 총선 때문에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기가 어렵지 않았는가? 그런 의견들이 아주 유력하게 사람들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상권의 적용의 제1번 타자는 문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 L님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J님입니다. 정말 웃기는 분들입니다. 코로나로 정적, 정치적인 반대자를 제거하는 찬스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묻는 겁니다. 국민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다음에 P님입니다. 정치 방역, 제발 사기를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국 입국 허용부터 손해배상 국민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다 아는 겁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이 왜 실패했고 그것을 K-방역이라고 떠들어가지고 4.15 총선의 덕을 받고 그 다음에 파리오에서 누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 권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M님입니다. 청와대에는 얼마를 청구해야 됩니까? 정부의 판단착오로 국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거나 주관한 모임으로 퍼진 것들은 어디에 얼마를 청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씁니다. 메디칼님입니다. 서울신문에 메디칼님 이름으로 자신의 의견을 필요가 하신 분입니다. 8월 15일 집회에서 코로나가 퍼졌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이미 지역사에 다 퍼져 있었고 검사를 통해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역사에 다 퍼져 있는 것을 검사를 하니까 이제 확진자로 드러난 것이다. 황채 보율이 최소 7.6% 정부 발표는 0.03%지만 연구자들이 발표는 이미 7.6% 최소입니다. 최소 통신사를 통해서 개인정보까지 털어서 죄인을 만드는 이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묻습니다. 어떻게 8월 15일날 집회에 간 다음 날부터 취잡덕시 집회자들만 항해서 죄인 몰이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쨌든 모든 것은 거짓과 위선이 아니라 진실과 사실 위에서 모든 정책이 서고 또 제도가 만들어야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우섭게 여기고 국민들은 개나 국민들은 붕으로 여기기 위해서 함부로 그냥 정보를 조작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일부는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일부는 살아있기 때문에 거짓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징벌적 배상죄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의 선호를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그 정책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지냐?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거냐? 그럼 제1번 타겟이 누가 돼야 되느냐?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능력도 있고 따지는 것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인 그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과 진실 위에 이루져야 되고 여당이 지금 서둘러서 국민을 옥죄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경쟁적인 징벌적 손해배상법 이번 기회로 국민을 옥죄기 위해서 정보를 요구하거나 또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감금하거나 공익에 맞추어서 시행되어야 되지 공익을 빙자해서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실시가 되면 그는 그렇게 실시하는 자체가 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일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이 한시적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독재적인 권력이 오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거짓 위에 쌓아올린 건축물처럼 금세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욕을 갖고 추적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전후를 따질 때 공명정대하게 추진되지 않고 특정 인물과 특정 교회를 상대로 또 특정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만일 그것이 실시된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의 공분과 저항과 반발과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국민도 국민다워야 되지만 대통령도 대통령다워야 되고 나라도 나라다워야 되고 집권여당도 집권여당답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대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여러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 감사합니다.